지금 괜찮아요? 하이! 하이! 잠깐만 까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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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까루! 까루 왔어 하이! 깨풀리언! 까루! 안잘까? 아! 수시! 안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짠! 오늘이 저녁식사 수시 배소리 배고파요? 배고파요? 난 이거 먼저 먹어 나 이따가 먹어 어디서 챙겨서? 베리님 봐 배고파요 일본사람 진짜 많이 보네 응 일본사람 안녕하세요 인사 다시 할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샤오틴입니다 오 샤오틴 언니 진짜 일본어 많이 늘었어 아니 진짜 아니 정말 잘하네요 정말 잘하네요 오랜만에 일본에 왔어요 응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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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었어? 다들 2시간 한국도 8시 전국 7시 응 1시간 달라요? 1시간 7시 지금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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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어 진짜 많다 아! 언니 그거 아 아야데 오 아 아직 아 진짜 미쳤다 때려 아야데 아야데는 지금 얘기할 수 없어요 맞아 같이 먹자 아직 안 나와서 영상이지만 그래도 조금 그대로 짠 짠 짠 맛있어 아니 원래 제가 혼자 했는데요 그 비밀 맞아 휘장 심심했어 맞아 심심해서 놀러왔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갈게요 다 챙겨갈게요 너만 가면 돼 네 수시 네 수시 완성하오 뭐야 이거 어떻게 나가? 너와 너와 어 됐다 이거 뭐야? 까리 까리 알아요? 뭐야 맛있어 언니 싫어할 거 같아 근데 나뜨냥 먹어봐요 먹어봐요 냄새 맛있어 알아요 알아요 모르겠네 알아요 먹어봐요 안돼 먹어봐야 돼 아가리 맛있을 것 같은데 미족한 소시장 와사비 먹을래? 와사비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진짜요? 응 먹어야 돼 요리사 카루 요리사 카루 카루 요리사 먹방아 지금 먹방 오늘 언니 안 나가요? 안 나가 피곤해 피곤해? 스케줄 진짜 많아 근데 재밌어 진짜 진짜 나가고 싶었어 근데 너무 믿기만 들어 언니가 좋아하는 거 보자 아니 나 이따가 다시 아니 언니 먹어 왜? 보고싶대 보고싶어? 언니야 뭘 고를까요? 그거? 맛은 없어 이거 맛있어 근데 쑤시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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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우니 이거 쪘다고 했잖아 응 이것도 좋아 애비, 사몽 나기 좋아 일단 이거 먹어 물 먹어도 돼요? 아아악 네? 책상 달라졌어 괜찮아 산초 안 해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산초 지났어 빨리 산초 이리 아니 이거 밥 밥 괜찮아 동네 산초 산초 안 해 괜찮아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에이 그렇게 먹는 거 아니야 나 이렇게 먹어 그랬어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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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챙겨올래 네 챙겨와요 응 내가 하고 있을게 오케이 내 뷰렙 미안해요 뺏겼다 하이 표지 어디가? 밥 들어져 있어 샤디 언니 일본의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선이 어? 했어? 빨리 와요 응 얼마나 드세요? 오케이 저걸 해보네 네 일본어로 대화할게요 조금 제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가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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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중고도돼 밥을 먹으면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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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싱그러워 이거 여기 맛있어? 나 진짜 오랜만에 먹었어 나 한국에서 순식이 거의 아예 안 먹었으니까 나 여기 앉아 땡큐 나 진짜 맛있어 오 샤오팅 샤오팅 쌀 나 쌀 나 이거 새 새로운 거 보여줘 어제 샤오팅 먹이잖아 찍었어요? 예지님이 찍었어요 진짜 잘 나왔어요 귀여워 아니 왜 창이 이렇게 보여줘 우리가 어제 샤오팅 먹으러 갔는데 스키질 끝나고 응 너무 맛있었어 짱 진짜 어 아가 얘기했잖아 맞춰봐 나 얼마 먹었어 상상은 못해 상상은 못해 이렇게 아니 나 고기 진짜 다섯 접시 다섯 접시 먹었어 아 진짜요? 그렇게 많이 찍어 했어요? 응 대박 마지막 라면 먹었어요? 먹었어? 먹었어? 대박 다 먹었네? 마지막 디즐 아이스크림도 먹었어 요 근데 하루 그냥 정신 먹었어 정신도 조금만 먹었어 너무 배고파 응 후쿠오카이 기다려 다들 배고프죠? 시간이 밥 먹었나? 맞아 밥 먹을 시간 같이 밥 먹자 이순이 고마 다 봬요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 나 여기 없어 이것도 좋아해 아 다 좋아해 다 좋아 다 좋아 다 좋아 내가 참가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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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제 과일러 정보 오늘 응 치시제 내가 먹어 제가 한 번 털어 뭔가 카포 이런 거 알아? 1번도? 아 진짜? 아 몰랐어 응 치시과일러 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언니 그거 진짜 좋아하네 응 은하기 와 응 진짜 맛있어 맛있어 행복해 응 소시는 한 번 먹어야 돼 알지? 응 여기까지 제일 맛있어요 응 응 응 별거 좋아 응 으악 으흐흐흐 으으으으으으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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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음 으으으으으음 연어. 맛있어. 아 진짜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사실 일본에 있을 때는 그렇게 스시가 매일매일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었는데 근데 한국에 가니까 오랜만에 일본에 오니까 너무 스시가 땡기고 매일매일 스시 먹고 싶고 드디어 먹을 수 있어. 나도. 나 전국에서도 마라산 안 먹어. 아 진짜요? 별로 안 먹어. 한국에서 매일매일 먹고 싶어. 와 이렇게 맛있어? 네일? 보여요? 그냥 간단한 거. 이거 진짜 심각하게 맛있어. 진짜 이걸로 먹어. 맛있어. 맛있어. 발. 응? 응. 깜짝이야. 응. 나는 내일 했어. 응. 예뻤다. 내 스타일. 진짜? 응. 일부러 이렇게 다르게 했어. 그리고 뭔가 갑자기 짧은 게 하고 싶어져서. 응. 근데 이런 거 디자인이 짧은 거지 뭐. 맞아. 멋지죠? 멋있죠? 멋있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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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했어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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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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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너무 빨리 끝났어요. 원래는. 너무 잘했어. 맞아. 12시에 끝나는 스케줄이었는데. 원래. 빨리 빨리 할 수 있었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맛있다 진짜. 맞아. 그래서 지금. 비랩 시간. 맞아.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응. 맛있어. 왠크? 응. 아 맞다. 나 영국에. 응. 그 비랩 아직 안 나왔어. 왜? 비록. 아 진짜요? 안 나왔어? 응 아직. 에? 나왔잖아요 그거. 포메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거 안. 그건 제가 핸드폰 찍는 거. 그거. 아예? 맞다. 그거 그냥. 카메라 찍었어. 맞아. 예희가. 영국에서. 진짜. 진짜. 카메라로. 브이로그에 혼자. 계속 찍었었는데. 그거. 아직도 안 올라갔대요. 기대해 주세요. 언제 올라갈지. 나도 궁금해. 흐흫. 나도 지금. 일본에서. 브이로그. 브이로그. 찍고 있는데. 응. 나도 몰랐어. 근데. 맞아. 잘 나올까. 아니 그래도. 많이 찍고 있어요. 생각날 때. 어제 영수파일러도 찍었어. 연습? 찍어야 돼. 밥 먹고? 찍어야 돼. 계속 찍어. 맛있어! 아 뭘 보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다 맛있어. 마그로 타베마스. 한국어 듣고 싶은데. 중국어? 하우치. 하우치. 시간이랑 하우치. 맛있어. 하우치. 하우치. 다자하오. 오늘 하루에 새복이에요. 오늘 하루에 새복이에요. 오자오. 장치관. 아. 알아. 알아. 잠시만. 오 아이니. 오 아이니마. 왜? 오 아이니멘. 오 아이니마. 마는 오 마. 오 아이니마. 똑같이잖아. 여러분. 오 아이니마. 오 아이니마. 오 잘해. 너무 잘해. 아아! 응.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나는 중국어 얘기하면 이해가 못해 부대취가 뭐죠? 부대취가 아니야 나 그거 알아 다신신 이상해 얘기하지마 다신신 신심 나 안다니까요 정말 잘해 아니 언니가 알려줬어요 아니 언니가 알려줬어요 신신 이거 다신신 다신신 고리라 다신신 신신 안녕하세요 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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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윙윙 먹었으니까 소화해야돼 5 6 7 여기 어디가 좋아요? 안 맞아 어디 할까 윙윙윙윙 다다 진짜 힘들어 희피쿠오도니 희피쿠오도니 희가래 눈이 즐거우고 소화해야돼 안 돼 됐어 저요주임 엉 나는 숙소 엉 반 잘 봤어요 수화했으니까 먹어야지 그럼 나는 이제 갈게요 언니 갈게? 응 즐게요 5분만 응 나도 많이 해요 바이바이 시간이 있으니까 수시 저는 5분 더 할게요 언니 못 먹는 거 있어요 수시? 없어요? 왜 그런 거 없어 다 먹어? 다 왜 이렇게 잘 먹어? 뭐야 내가 먹어줄게요 언제든지 말해요 안 먹어 여기 먹어! 쟁겨 갈 건데 아 그럴까? 방에서 먹어야지 바이바이 재밌는 시간 고마워요 언니 네 괜찮 바이바이 빨리 자요 언니 응 내일도 빨라요 스케줄 빡세요 핸드폰 응 개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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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개쁠이야 안녕 사랑해요 빨리 자요 잘 자요 바이바이 안녕 방해 봐 휘장 고마워요 언니 응 맛있게 먹어요 응 헤헤 이제 혼자 할게요 근데 마지막 5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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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른 궁금한 거 없어? 자요 해주세요 잘 보기 위해 네 잘 보기 위해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아 댄스 스포츠 멋있다고 그거 용스... 다음에 알려줘 방송은 끝나고 오늘 하루 스케줄 있어요 촬영 있어요 맞아 머리 머리 색 아직 아직 모르니까 기대해 TMI? 오늘 TMI 오늘 TMI 뭐가 있을까? 마지막에 아침에 날씨 Leadership 오기 가위뉴뉴 숙소 즐거운 오늘 1분에서 피 왔어요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나요 다들 밥 잘 챙겨먹고 아프지마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 나가야 돼요 여러분 음 다음에 또 봐 갈게요 갈게요 가고 싶지 않나 안돼 안돼 바이바이 走了 바이바이 진짜 바이바이 바이바이 칙 칙節快乐 바이바이 빨리休息해 晚安 굿나잇 잘자 안녕 다음에 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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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